지인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음식 쥐똥만큼 먹는 거를 굳이 보면서도 그걸 또 굳이 뺏어 먹겠다고 와 드디어 점심을 먹는다 집안일을 드디어 끝냈어 일로와 땅땅 맛 더럽게 없네 내 식단 볼래? 계란 먹고 싶어 타투? 타투야 계란 먹고 싶어? 타투야 계란 먹고 싶어? 야 엄마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밥을 쥐똥만큼 먹는데 꼭 그거까지 뺏어 먹어야겠냐 니네는 사료가 저렇게 많은데 엄마가 이 뒷돈 만큼 먹는 걸 꼭 이렇게 빼서 먹어야 아니야 아직까지도 안왔어 엄마 두유 한입만 먹고 나 정말 아! 나는 정말 니네 때문에 진짜로 인생의 살맛이 아니라 왠지 알아? 니네는 내 모든 걸 가져가려고 그래. 내가 너네한테 다 퍼주면 뭐해. 너네들은 다 퍼주고 퍼주고 퍼져도 내가 부르면 오지도 않지. 내가 먹을 걸 들고 있어야 그때야 좀 와 주인이다. 주인이 먹을 걸 들고 있네. 저게 주인을 보고 오는 건지 먹을 걸 보고 오는 건지 하면서 오기나 하지. 맞아 아니야. 맞아 아니야. 주인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음식 주똥만큼 먹는 거를 꾸짐히 보면서도 그걸 또 꾸짐히 뺏어 먹겠다고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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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ix 5 5 티 나도 안 신나니까 너 빙글빙글 돌지마 신나지마 난 안 신나니까 안타악!!! 알겠어 줄게 줄게 우리 공주 줄게 아 몰라 아 몰라 자 먹어 아 또 누름때문 골라먹죠 그죠 우리 탑트는 아우 맛있는 노른자 니 다 먹어 맛없는 흰자 내가 다 먹을게 난 하나도 안 신나니까 너 궁금해 난 안 신나니까 신나지마 아유 아유 고마워